안녕하세요 뚜벅맨입니다. 말파이트가 삼성이 되면 핵몸 통박치기를 한다는 소문을 듣고 도전을 했는데요. 초반부터 말파이트가 너무 잘 나와서 이거 가능할지도 생각했는데 갑자기 나오라는 돌덩이가 안나오고 잔나만 나오더군요. 얼떨깨를 쓰레쉬까지 삼성 40원 썼는데 마지막 잔나가 안나와서 살짝 불안합니다잉 나이스 삼성 잔나 어라? 이거 돌덩이까지 삼성각? 힐령은 진짜 미쳤어요. 근데 모렐로 나오면 힘들겠지만 이하 체력 100% 회복이라 죽을 수가 없는데 오케이 말파이트 아 말파 박치기 어떠해 정신 차려라 그렇지 빨리 잡자 오케이 응? 아 확실히 모렐이 너무 싹 카운터다 그렇지 박치기 와 진짜 지옥뿌리 세긴 한데 오케이 이겼다 워무그가 나왔네요 잔나에게 줍시다 나미 이성 좋고요 아 말파템 나미한테 주면 더 좋을텐데 폼 말파 삼성까지 찍고 싶다 와 나 나왔는데 폼 버틸 수 있으려나 아 너무 욕심 부렸어 그냥 나미에게 줄걸 으악 안돼 후 그래도 잔나 삼성은 성공했다 역시 모렐은 필수인정? 네 으악 으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